제2예린이가 함께하면 즐거운 과학 친친샛별쌤입니다. 짝짝짝짝짝짝 아이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2학년 친구 여러분 오셨죠? 잘 왔습니다. 어머 쌤이 오프닝을 이렇게 남겨줬네요. 네이별샛별쌤과 오늘도 열심히 함께 달려보도록 하죠. 이쁘신 친친샛별쌤 저 달비례식은 세우는데요. 푸는 걸 못해요. 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남겨줬습니다. 쌤이 댓글창을 많이 못 봤는데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이제 수학선생님하고 사회선생님한테는 이쁘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쌤한테 없네? 우리 린이가 그래도 남겨줬어. 쌤 마음이 풀렸어. 고마워. 자 우리 달 비례식을 세우는데 푸는 걸 못한다고. 비례식을 세울 수 있으면 한 70%는 한 거야. 다 한 거야 사실. 자 우리 달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내 눈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다가 동전? 동전 같은 거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달 이렇게 두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림이 좀 휘어도 조금 휘었지만 비례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앞에 있는 이 삼각형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포함하고 있는 이 큰 삼각형하고 닮은 비를 이용하죠.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가지고 비례식을 세웁니다. 자 내 눈에서 동전까지의 거리를 소문자 L이라고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동전의 지름을 소문자 D라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내 눈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대문자 L이라고 보고요. 자 달의 지름 같은 경우를 대문자 D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례식을 한 번 세워봅니다. 자 비례식을 세울 때 보세요. 내가 소문자 L만큼 가면 소문자 D가 나와요. 그러면 대문자 L만큼 가면 대문자 D가 나온다. 이렇게 비례식이 나올 수 있고 사실 비례식은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비례식을 세웠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뭐 수학이에요. 사실.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쓸까. 자 밖에 거부터 곱해봅시다. 라지 D에다가 소문자 L 이거 곱한 거하고 그 다음에 소문자 D하고 라지 L하고 곱한 거하고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달의 크기 구하는 거니까 D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는 D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요거 소문자 L분의 요거 고대로 DL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완성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아까 쌤도 얘기했지만 비례식 세우는 게 한 70이에요. 70.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비례식은 다른 형태로 나올 수 있지만 이 식은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오케이.